네 여자친구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어? 한영 씨. 사귄다고? 하하하하하하. 자옥을 한 말 좀 해. 어?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. 현재 여자친구. 현재 여자친구. 뭔 소리야. 이거 집. 안녕하세요. 어? 어? 진영 같이 했었어요?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나 탑장이라고. 한영 맞습니다. 진영 같이 했었어요? 아 뭐야 진짜로? 아 진짜? 설정하지 말고 진짜로? 방송에서 뭐 이렇게 커플로 하는. 야 이거 진짜로 사귀. 내가 진짜 집들이 겸 소개시켜. 내가 사귀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. 어? 지금 결혼 생각하고. 어? 상민이하고 형들한테는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가지고. 형들한테 소개시켜주려고 오늘 왔어요. 아 진짜?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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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 결혼한다는 거야? 박군이 형님 저 오늘 결혼할 사람이랑 같이 형네 집에 가요. 그래서 내가 진짜 충격 먹었지. 진짜로 그랬더니 얘 형님. 기사가 났나? 아니요. 저 이거 아예 처음 인사드리고. 여기는 처음 온 거야. 나한테 처음 처음. 아예 아는 분이 없어요. 형들한테 소개시켜주려고 오늘 왔어요. 제가 보는 눈이 있죠. 좋은 또. 아 지금까지 우리가 미우새 하면서 누가 제일 먼저 결혼할까를 하면서. 결혼했을 때 박군은 없었어 우리. 박군 없었죠. 얘는 뭐 워낙 그냥 막내니까. 대박이다 너 진짜. 야 이게 참 이러니까 우리가 더 미우새가 되는 거네. 요 물 같은 이라고. 요 몇 달째 안 보이더라고. 요 몇 달째 우리 막 쓰레기 짓한테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. 야. 야. 야.